여러분, 초인간적인 차원이 다시 말하면 신적인 차원인데 그 신을 또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시겠죠? 신이라는 대상이 우리가 이거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실제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여러분,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형성됩니까? 글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글자라도 누군가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네, 수천년동은 없었어요 누가 글을 쓰고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글을 쓰고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혼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 한글 만들면 그거는 조선의 뭐예요? 자주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명나라에서 열받는다고 그래서 명나라에서 그걸 알고 계속 압력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백성이 이렇게 글이 있어야 되겠다 왜? 한자로 하니까 이 불쌍한 뭐예요? 평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라도 알아 듣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자 이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왜? 이 한글이 디지털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한 겁니까? 왕을 아들한테 물려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 들어갈게 요즘 말하는 물광동 진관사에 거기 숨어 들어가서 비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글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민족 고유의 글자를 가진 민족이 몇 민족이 안 돼요? 세상에 중국에 소수민족들이 51개 소수민족이 있다나요? 그런데 그중에 자기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밖에 없다고 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 세포에 유전자라는 글자를 가진 인간이 아무 어떤 전지적능 차원의 창조적 행위가 없이 그냥 우연히 뭐예요? 우연히 시간이 수십억 년을 지나가다 보니 생겨났다는 소위 무슨적 사고방식?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여기에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수십억 년이 지나가도 글자는 만들어져야 돼 글자는 창조되지 않고는 세포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애매모호한 것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존재는 전지적능 한 차원의 존재는 우리의 유전자도 창조하고 그거를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초인간적 차원에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복구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는 창조주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와 이거는 놀라운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에게만 복 주고 안 댕기면 복 안 주고 그런 쬐쬐한 그런 복덩어리 아줌마가 아니고 아줌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댕기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 생명체라는 것을 유전자를 가진 존재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없으면 무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바이러스, 모든 생명체는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댕기라는 그런 쬐쬐한 전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하 결국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는 이런 인간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인간 차원에서 조절될 수도 없는 그런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때까지 인간 차원에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 차원에서 내 질병을 해결해 보자고 했던 사고 방식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구조적인 회복도 유전자의 구조적인 회복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단순한 것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게 하죠 그러면 뭐든지 꺼졌다가 켜진다는 것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유전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는 미국말이고 순한국말은 뭐예요? 순한국말은 뭐예요? 힘이죠, 힘 이 에너지라는 말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가 푹 꺼져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자,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지면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금방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 속에 뭐가? 무슨 유전자가 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것이 힘을 받아서 잘 켜지면 얼마든지 암세포를 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처지는 지금 어떤 처지예요? 이거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뭐예요? 꺼져서 안 돼서 암세포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대신 죽여달라고 할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진다는 것은 유전자가 뭐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엔돌핀이 잘 나와서 쾌활하던 친구가 오늘 만나 보니까 유전자가 바꿔져서 우울해져 있다고 할 때 그 친구에게 또는 그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야 힘 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필요해요 자, 이 힘 힘이란 말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 만나면 힘내 힘내 여러분, 힘 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해 힘 내면 힘이 없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한 유전자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켜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의 은혜에 힘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에너지 내 그래요?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말이 없어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cheer up 그 힘 내라는, 힘이라는 개념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근본적으로 과학적이에요 참 한국말이에요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언어예요 자, 힘 그런데 여러분 자, 힘내라 이 힘을 조금 이제 힘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거를 조금 유식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무슨 뭐가 돼요? 힘이 기가 되는 거예요 기 네, 기 그래서 유전자는 기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기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켜지는데 꺼졌다가 이게 안 켜지는 이유는 기가 막혔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가 막혔다는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니까 무슨 맛이요? 죽을 맛이지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가 나온다 정확해 아주 정확해 이렇게까지 정확한 언어는 없어요 희한해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병이 생긴다 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현대 첨단 유전자 의학적으로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대의학에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봐야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이게 안 드리게 안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전자를 조금 배워보니까 기가 막혀서 병이 생긴다는 말이 합리적이에요 안 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그 기, 힘, 에너지의 차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어디까지나 구조적입니다 아직도 그 구조를 움직이는 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아직도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후생 유전자의, 후성 유전자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의학도 이 기의 존재, 이 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유입니다 기가 막혀서 병이 발생한다라고 누가 먼저 말했게 한방의학이 먼저 말했습니다 5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그 황제 내경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질병은 그래서 그 질병, 백성들의 건강을 연구하는 신화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기가, 기의 소통이 막혀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황제가 그러면 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화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기라는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황제 내경 그게 이제 퇴시천원경이에요 기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정신을 가지려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지 아, 이게 진리구나 힘납니까, 안 납니까?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지며 그 힘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진리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발전했어요 아는 것이 힘인데 그거는 알아야 될 것을 알면 힘이 되는데 몰라도 될 것을 아는 것은 병이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이야 바로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라고 했었는 건 전부 뭐예요? 몰라도 될 거 그래서 지금 특히 이 환자들이 저는 지금 테레비를 보면 한숨이 나와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들어보면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몰라도 되는 거야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안해져요 앞뒤도 안 맞고 복잡하고 누구는 뭘 먹으러 갔는데 또 이쪽 프로그램 보면 그건 또 안 좋다 그러고 서로 프로그램하고 맞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고 왜? 그런 것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진리가 아니기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힘은 그 기는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면 그 힘 자체는 어디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속에 있다면 그래서 진리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아 알았다 그러면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고 그 힘이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뉴스타트를 하기 전부터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하면서 자꾸 기 생각이 자꾸 나요 뭔가 우리 현대의 역을 배우면 이 몸의 구조, 세포의 구조 구조에 대해서는 환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똥차게 돌아가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복잡한 기계를 이렇게 기똥차게 돌리려면 이게 보통 기술로는 돼요, 안 돼? 안 돼요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기똥차게 T세포를 보내 암세포죠 그래서 딱 접근을 하게 되면 기똥차게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자연치유가 돼버려 어떻게? 설명 불러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미 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 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황제 내경 이거를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방 선생님 여러분한테 제가 만나면 한방 선생님들 만났다 하면 제가 물어보세요 선생님, 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심각해져요 기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기는 기지요 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황제 내경에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의 정신 속에 있는 그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기를 받아야 돼 그럼 기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이게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맞다 하면 박수칠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면 쳐보시라고 힘이 나야 돼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내 꺼진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서 박수가 박수를 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힘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를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무슨 기라고 불러요 또?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뉴스타트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생기 넘치게 사셔야 된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친구 또는 암 진단을 받아서 키가 푹 죽어있는 친구를 만나면 힘내립니다 그럼 힘내라고 아무리 말해봐요 힘 안 나요 그 친구가 힘내 힘내래도 해봐야 짜증만 내요 힘 안 나요 힘 안 나는데 자꾸 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이 나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주면 힘나요 친구가 힘내 야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쁜 선물도 하나 받고 하면 힘 나려야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힘을 받아서 나는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힘을 뭐예요 줬어요 그 준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하나 싸줘서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목걸이 때문에 힘나요 아무리 누가 밥을 사주고 목걸이 사줘도 그 사람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면 목걸이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목걸이나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힘의 본질이다 그러면 왜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느냐 하면 왜 진리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힘의 이 생기라는 것의 본질은 뭐다? 아 사랑이다 이 사랑을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고 진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는 또 뭐가 있다? 선이 있다 사랑은 악하면 안 되죠 사랑은 또 어때요? 사랑의 속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안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셨고 선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를 아는 순간에 나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시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젊은 부부가 부르시고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센터에 전화를 무수히 했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수술을 먼저 받을까? 수술을 먼저 받을까? 유스타들을 하고 수술을 받을까? 이게 이제 왔다! 뭐예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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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안양에서 세상에 그저께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여기 오셔서 자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사실 다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수술을 자꾸 미루를 내니까 불안해하네 아 그러니까 자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맞아 안 아픈 옆에서 듣는 남편은 가만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선택에 맡겨야지 선택에 맡겨야지 그런데 어제녁에 보니까 딱 와서 앉아있더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참 기뻤는지 다 감사하고 뭐냐면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수술을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뭐부터 강화시키고 하자? 면역력부터 이 기를 먼저 받아가지고 뭐예요? 꺼진 유전자부터 켜놓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어제 아침에 오? 어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인가? 네 어저께 오셨어 특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가는데 박사님이 좀 부탁을 받고 오셨어? 아니 물론이라고 세상에 오셨어 여기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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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대 그래서 붙잡고 또 한 20분을 했는데 결국 가셔버렸어요 참 그러면 참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좀 이런 강의를 딱 듣고 뭘 받아야 돼 응 내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야 돼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이게 바로 힘은 힘인데 이게 물리적인 힘은 아니에요 저 힘 가지고 뭐 무거운 걸 두는 힘 아니에요 그건 무슨 힘이에요? 마음의 힘 이것을 마음의 힘을 결국 무슨 역이라고 불러 우리가 힘 역자 쓰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력이 빠지면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가 팍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요 쓰러져요 무서운 거예요 이 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서 기절합니까? 어떤 경우예요? 구체적으로 기가 막힐 때죠 어떻게 기가 막힐 때예요? 자 진 해봅시다 진 내가 진실을 알면 아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럼 힘나죠 그렇죠? 야 좋은 사람 만났어 야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러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는데 그 자식이 거짓말했구나 나를 거짓말해서 속였다 기가 막힐 그래서 거짓 이 진실에서 나오는 힘을 막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허위라 그럽니다 허위 왜 그래요? 거짓은 거짓을 당하면 그 안에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 그 힘 없는 것을 허하다 그래요 거짓은 거예요 진진에는 실이 있고 허위는 뭐예요? 실이 없어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산을 막아서 나를 기절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악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따님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누가 우리 누구누구를 우리 딸을 납치해간 것 같아 기절해요 안해요 상상만 해도 기절하려고 그러지 그 악은 선 속에 있는 힘을 막기 때문에 귀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핑 돌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악이죠 악 이 미 아름다움을 막는 건 뭐예요? 막아서 기가 막히게 한 게 뭐예요? 뭐 더럽고 안이 꼽고 몇이 꼽고 그렇죠? 너무너무 더러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꺼진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 3, 4년 동안에 더러운 꼴도 많이 봤고 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했고 그 다음에 이 거짓, 거짓이 뭡니까? 배신입니다 그렇죠? 배신을 당해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힘이 빠져가지고 운동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내 생활 습관도 자꾸만 나빠져요 밥맛도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잘라내달라 방사선으로 태워달라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기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가 그 본질인 결국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 생기의 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네, 보시면 알지만 이것들은 뭐 먹고 사는 동물들이요? 사랑 먹고 사는 동물들이야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랑만 조금 해주면 어떡해요? 파딱파딱 생기가 넘치죠 그런데 딱! 하면 그 다음 즉시 기가 팍 죽죠 그게 유전자가 팍 켜졌다가 뭐예요? 싹 꺼져요 그게 그대로 눈에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생기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생기가 안 나면 정말 무선술을 스스로 해도 내가 노래가 안 나와도 좋아 내가 노래를 뭐예요?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노래 연습도 해보고 또는 정우섬이 안 나오면 어떻게까지로도 해보라고요? 하하하하 하고 그만큼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그만큼 적극적인 뭐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이 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이때까지 꺼져 있다가 드디어 뭐를 받고? 생기를 받고 힘을 받아서 켜지게 만들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장면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 돼요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장면 이건 놀랍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네? 이거 뭐예요? 염색체지 염색체는 뭐 뭉치라고 그랬습니까? 유전자 뭉치라고 그랬어요 실뭉치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 있는 염색체가 많죠 몇 개 있다고? 23개 이거를 점점 확대하죠 확대하면 결국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실이 나타나죠 실은 유전자예요 실이 나오죠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야? 실뭉치고 유전자 뭉치요 자 이제 실 유전자를 점점 확대합니다 꼼꼼하죠 그렇죠? 낯선 중이 나와 이거를 점점 더 확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쫙 켜져 있는 거예요 조금 뒤로 물리겠습니까? 이 전자가 쫙 켜져요 그런데 여기에 동굴 넓작한 게 있습니다 이 모형에는 없죠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특수한 단백질입니다 이 히스톤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조절해 주는 스위치가 있어요 히스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이 광당 안에 들어올 때 입구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눌러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를 조절하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짝 켜져 있는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는데 왜?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알지 전지전능 차원의 그 존재가 알지 알아서 이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렇게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나서 다 죽였다 그럼 암세포를 다 죽였으면 당분간 이 유전자는 더 이상 켜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야 돼 그래서 지금 암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꺼지나 봅시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위치에 뭐가 가서 붙어요 아,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서 나타나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스위치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딱딱 올라 붙어요 붙으니까 스위치가 붙은 유전자는 탁 꺼져버려요 꺼졌어, 꺼졌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다가 싹 꺼지고 꺼져 있다가 한 시간, 두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런데 나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켜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와서 이 노란색 물질이 붙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졌잖아요 이거를 딱 떼서 또 옮겨 버려요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쫙 이렇게 켜집니다, 보세요 켜져야 돼, 노란색 물질이 딱 떨어져 나와 그러면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나서 다 죽으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딱 붙으면 켜졌던 유전자가 다시 꺼져 버린다 이런 거를 뭐 할 노릇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텔레비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했는데 그 제목이 뭐게? 유전자입니다, 이거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뭐예요? 초월해서 유전자는 초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초월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뭐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 다시 우리가 저녁에 보여드린 그 슬라이더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여러분은 지금 이것밖에 안 해요 몰라 그런데 나는 몰라도 누군가가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유전자를 조절하면서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암환자가 되지 뭐예요? 않도록 하고 있어 암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은 좀 너무 정의 없는 말이야 나를 암환자가 되지 않도록 그냥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뭐하고 있다 쯤으로는 알아야 돼 나로 하여금 암환자가 되지 않도록 돌보고 있다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돌보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에너지 그 사랑에너지가 없다면 뭐 누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애를 써서 이런 일을 밤잠도 안 자고 해줄 필요가 뭐예요?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 이 생기, 이 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어떤 노력 그 돌보심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이 일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가씨는 이제 눈물이 눈물 유전자가 켜져서 드디어 감사하구나 정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면에서 그냥 속이 시원해지고 와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뭐예요? 없구나 내가 이 힘에 이 놀라운 힘에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힘에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뭐예요?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만 매순간 하면서 이 질병 이 투병 생활을 즐겨보자 라면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 후후 네 얼마나 즐거운 투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기 넘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이렇게 아이다 보네 무슨 팔자가 돼가지고 흰쌀밥도 못 먹고 현미 먹고 풀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하나도 여러분 열 자음자 다 꺼져버려요 내가 이번에 정말 좋은 경험을 뭐예요? 여기 와서 하고 정말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도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의 삶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아시겠죠? 후후 노트북u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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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